제가 파이터잖아요. 그래서 제가 딱밤따위 눈을 안감거든요. 제가 힘콩 눈 딱 맞을때 부어서 알죠? 그런데 눈 안 감겠습니다. 그만! 윤서가 저를 그려준답니다 아니야 이상해 야 네모 아니야 내 얼굴 엄청 갸름한데 나 지금 내 얼굴대 새끼입니다 아니야 나한테 똑같이 생기지 않을까요? 안 똑같아요 하나도 안 똑같아요 완전 똑같지 않나요? 저거 똑같아요 이거 나라고 끝 오케이 끝 끝 끝 끝 끝 끝